앞서 보신 화재처럼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봄철은 큰 불이 일어나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실제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6년 동안 야외 화재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봄철 화재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역별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이어서 윤경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세가 험한 곳에서 시작된 불은 산림 93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민가 3채가 불탔고 진화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산불에 산림 66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재산 피해만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봄철 경남에서 난 대형 화재입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6년 동안 야외 화재 5천여 건, 연평균 850여 건의 화재를 분석했습니다. 봄철이 31.1%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 보면 특히 3월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오후 시간대가 화재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빨간 등고선으로 표시된 게 봄철 야외 화재가 자주 일어난 곳입니다. 지역별로는 밀양과 진주, 그리고 하동과 하만 순으로 등고선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밀양은 장소로 보면 산림, 원인으로 보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농경지가 많아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영농 부산물 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소각 관련해서 수거라든지 있는 거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진주 지역을 볼까요?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유동인구가 집중된 곳에 화재가 다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동과 하마는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많았고 하동은 들판, 하마는 논밭두렁 화재가 많았습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 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는데요.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토대로 봄철 야외 화재가 잦은 지역과 도로망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예방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